행복 이슬 이벤트 가요쇼 2부를 시작합니다 누가 한겨? 상주계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여태까지 잘 견디셨어 비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러는 바람에 반갑습니다 자 행복 이슬 이벤트 가요쇼 2부 진행을 맡은 남강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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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치니까 내가 해야지 뭐 어떡해 언니 오빠 여기 갑순이 언니하고 잘 노르셨죠 자 이제 한잔 하시면서 또 우리 행복 예술 가수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순서 아 이 가수는 고막을 뚫어 일단 들어보시면 알아 자 우리 여성 회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조미향 가수님이 나오셔서 저하늘의 슬픈 별 또 청포명을 두고 가겠습니다 회장님 어서오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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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의 몸 사랑할 타견도 기념보다 더욱 다듬어 아 저 뼈 어디 누군가 방마다 한 짝 없네 아 저 뼈 어디 누군가 방마다 한 짝 없네 아 저 뼈 어디 누군가 방마다 한 짝 없네 아 저 뼈 어디 누군가 방마다 한 짝 없네 아 저 뼈 어디 누군가 방마다 한 짝 없네 아 저 뼈. 아 저 뼈를 시켰고 고 sounding 아 저 뼈들 거 뼈 어디 누군가 방마다 두石 사랑했던 사랑은 당연히 이별보다도 다르다 저 별이 두 별이 밤마다 한 잔 버린네 이제 와보니 이별도 사다니더라 이별도 사다니더라 박수정! 자, 계속해서 에이